지난 7월 4일 지린성 지안시는 지린 7.1 중대 교통사고인 한국연수생버스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관광버스는 시속 64에서 88km로 달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40km를 훨씬 초과했고 사고 현장은 급커브 지역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운전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사는 연변 안순관광운송유안회사 소속인 39살 왕모씨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사의 혈액과 소변을 검사해본 결과 음주운전이나 마약을 복용한 혐의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10명과 중국인 운전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새벽 3시경 지린성 지안시의 호텔방 창문으로 한 남성이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이번 관광버스 추락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현장에 머무르고 있던 최도영 한국지방행정연수원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자세한 사망 경위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